오늘 계산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남자인데 소중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생각보다 견디기 힘드네요. 멀리서 행복해지길 기도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아가씨, 여자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영업 끝났어 슬슬 정리해요. 아가씨, 여자가 무슨 일이야? 아가씨, 여자가 무슨 일이야? 어, 의완이plus. 아가씨, 여자가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전화 같은 것도 하지 말아요. 미안해요. 끊을 거예요. 끊지 마세요. 여보세요? 술 취해서 엎어져 버렸어요.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와서 데려가요, 당장. 거기 어디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갈 형편이 못 돼서요. 그냥 가게 앞에 내놓고 문 닫아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요. 저...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